더불어민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입니다. 국회 농예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양국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. 해당 법안들은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로 넘겨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.